안녕하세요. 리누스 마스터 저자 김윤수입니다. 2017년 2회 1차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출풀이는 확인해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 문제를 볼텐데요. 6번 문제는 레이드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역시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 전체적으로 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이드는 전체적으로 0번부터 6번까지의 구성 방식이 있습니다. 0번 스트라이핑 모드죠. 분산해서 저장하고 1번 미러링 모드입니다. 중복해서 저장합니다. 다음에 레이드 2번 같은 경우에는 해밍 코드를 이용하고요. 레이드 3번은 블럭 단위의 페리티 비트 아 죄송합니다. 레이드 3번은 바이트 단위의 페리티 비트 4번은 블럭 단위의 페리티 비트 5번은 순환식 6번은 2차 페리티를 분산 저장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드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디스크를 4개를 쓰고는 있지만 레이드 5번 같은 경우에는요. n개를 사용한다면 n-1개를 실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개가 아닌 3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0기가짜리 용량이라고 쓰니까 10에서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레이드 6번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레이드 6번은 n-2개의 디스크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용량입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4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14번 문제에서는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은요. 이제 4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답은 4번입니다. 이제 백그라운드와 다음에 스탠드 어른 방식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 대한 내용들은 지문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4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명령 입력이나 결과 출력과 같이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동작하는 모드가 4그라운드 모드가 되겠죠. 보통은 우리가 화면에 떠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또 아이네트 방식도 한번 보면 좋은데요. 아이네트 방식은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슈퍼대문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etc 밑에 이때 보통 etc 밑에 etc 밑에 xinet.d 라는 디렉토리에 각 서비스들의 설정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지정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지정해서 사용을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 체크콤피그 답은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하지만 체크콤피그라는 명령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런 레벨을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체크콤피그 chk콤피그를 오히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번 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 이렇게 복잡한 혹은 한 스텝 더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다음에 설명하는 OSI-7 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일단은 이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 봐야겠죠. 전송 받은 전체 계층에서 전송 계층에서 받은 패킷을 목적지까지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역할 전송 계층에서 받았다고 했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라우팅, 흐름 제어, 세그멘테이션, 오류 제어 등의 역할을 한다.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다. 즉, 네트워크 계층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 스텝 더 들어가서 네트워크 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토콜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는 건데요. 네트워크 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토콜은 IP 프로토콜, ICMP 프로토콜, 그 다음에 AR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IP 프로토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거고요. AR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아랫단에 흔히 말해서 실제 물리적으로 데이터 통신하는 그 아랫단에서는요. 아랫단에서는요. MAC 주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면 IP 주소를 상위 단에 있는 IP 주소를 MAC 주소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AR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또 ICMP 프로토콜은 뭐냐면요. IP 프로토콜의 특징이 최선을 다해서 전송을 하겠지만 100% 완벽히 전송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프로토콜은 또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중간에 특정 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거나 필요할 경우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를 확보하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ICM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6번에 닿으면 답은 ARP가 되겠죠. TCP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사용하는 TCP 프로토콜이 되는 것이고요. FTP는 파일 전송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AFP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AFP 프로토콜은 애플 파일링 프로토콜이라고 해서요. 애플 운영체제인 맥OS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요정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이미 기출이 되었던 문제인데요. C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넷마스크가 255, 255, 255.0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0부터 255번까지 총 256개의 IP를 할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고정돼서 사용하고자 약속되어 있는 IP번호가 몇 개 있죠. 대표적으로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호스트 자체를 지적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호스트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 요 세 개의 주소는 꼭 할당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호스트 일반적인 PC에 사용할 수는 IP계수는 256-3에서 25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기회에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요. 질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요. 트레이스 라우트가 답이 되는데요. PIN과 라우트와 NS 룩업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IN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ICMP 프로토콜을 ICMP 명령어를 이용해서 특정 호스트에 접근 가능한지 호스트가 액티브 즉 살아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이 PIN 명령이 되겠습니다. 라우트 명령은요. 라우팅 테이블에 라우팅 테이블에 정보를 확인하고 편집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NS 룩업 같은 경우에는요. DNS DNS 쿼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즉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IP 명령을 조회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예문의 명령어의 특징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20번 문제도 볼텐데요. 네임 서버를 설정하는 파일로 알맞은 것은 이 부분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답은 3번이죠. etc 밑에 resolve.conf가 답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파일들 설정 파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함께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은요.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의 맵핑 정보를 설정하는 파일이죠. 즉 DNS 서버를 직접 갔다 오기 전에 그냥 우리 로컬에서 PC라고 하겠습니다. PC의 이메일감을 설정해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etc 밑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시스템의 네트워크 정보를 설정하는 파일이 될 것이고요. etc 밑에 시스콘피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 시스템 전체의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 호스트 이름 네트워크 연결 허용 여부 등을 설정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22번 같은 문제를 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볼텐데요. 사용자 계정에 부여되는 UID 값을 100번부터 할당하도록 설정할 때 이용하는 파일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 etc 밑에 로그인 depth defs 파일이 될 것이고요. 우리 도서의 해설 부분을 보게 되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게 되면 기본 설정에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옵션 값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요. etc 밑에 default에 user add가 있습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user add 명령으로 계정을 생성할 때 user add 명령으로 계정을 생성할 때에 가장 먼저 참조하는 파일이고 기본 설정 값을 지정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25번 문제를 또 볼텐데요.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답은 lslogins가 되겠습니다. lslogins 명령은요. 사용자 계정 정보를요. uid 순으로 정렬해서 uid 순으로 정렬해서 표시를 해주는 명령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실제 출력되어 있는 내용과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id라는 명령입니다. id라는 명령은요. 현재 사용자의 현재 사용자의 실제 id 현재 사용자의 실제 id 그 다음에 유효 사용자 id 유효 사용자 id 다음에 그룹 아이디 를 출력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문제를 볼텐데요. 2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하드링크 하드링크와 관련돼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답을 찾자면요. 틀린 것을 찾는 건데요. 두 파일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이 틀립니다. 하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고 있는 게 같지요. 하드링크 같은 경우는 원본과 링크 파일의 내용 및 파일 크기가 동일합니다. 참고로 하드링크와 소프트 링크 하드링크와 심볼린 링크에 대해서 한번 차이점을 간단하게 볼텐데요. 심볼린 링크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S라는 옵션에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드링크의 특징은요. 동일한 아이노드를 갖고요. 이 아이노드로 바로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또한 같은 파일 시스템에서만 가능하고요. 디렉터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하드링크의 주요 특징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심볼린 링크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노드가 다르고요. 다른 파일 시스템에서도 가능하고요. 디렉터리도 가능합니다. 라는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이라는 리눅스 명령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가지 다른 명령어와 조립돼서도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그래프 명령의 특징은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일단 3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리눅스라는 문자로 시작되는 요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줄만을 출력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파일에서 준점 텍스트 파일에서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명령은 자주 사용되는 명령이니까 요렇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또는 우리 이런 부분에서 주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2번도 볼텐데요. 이제는 아마 비출풀이를 쭉 살펴보신 분들은 이제는 아마 느끼셨을 텐데 크론탭 설정도 항상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크론탭의 중요한 내용들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 시 일 월 요일 그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 이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분 같은 경우에는 0부터 59 시 같은 경우에는 0부터 23 데이 오브 몬스 1이죠. 그 같은 경우 날짜를 얘기하는 거죠. 1부터 30일이 될 거고요. 몬스는 1부터 12가 될 거고요. 위크 요일은 0부터 6까지죠. 참고로 0이 일요일이고요. 6이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할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2번도 볼 텐데요. 32번은 프로세스 우선순위인 NI의 설정 값을 범위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답은 1번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출제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출제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nice 명령어와 re-nice 명령어입니다. nice 명령어는 어떤 특징이 있지요? nice 명령어는 어떤 특징이 있지요? 아마 설명을 계속해서 들어주신 분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프로세스 이름을 지정하고요. 프로세스 이름을 사용하고요. 이름을 사용하고요.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특징이 있죠. re-nice는 어떻죠? re-nice는 어떻죠? 프로세스 아이디를 이용하고요.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 즉 지정한 프로세스를 바로 변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않게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3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출풀이 해설 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옵션과 nice와 re-nice 명령에 대한 나이스와 re-nice 명령에 대한 자세한 옵션과 세부 특징들을 잘 정리해놨으니까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나이스와 re-nice의 특징과 설정 방식 동작 방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을 텐데요. 잠시만요. 34번 문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바로 물어보고 있네요. 봤을 때 플라이어트는 변경이 됐지만 프로세스 아이디가 변경이 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re-nice가 되겠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답은 4번 FG 포그라운드로 전환하는데 작업번호를 이용합니다. 작업번호를 이용하는데 작업번호를 지정하는 방식은 퍼센트를 이용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 작업번호는 어떻게 가져오게 될까요? 작업명령은요. 잡스라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현재 동작하는 작업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함께 잡스라는 명령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을 볼텐데요. 39번 같은 경우에는 MySQL의 소스코드를 컴파일에서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답부터 보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CMake Make Make Install 순서로 실행하여 설치한다 가 답이 되는데요. 만약에 일상적인 소스코드에 있다고 하면요. Configure Make Make Install 순서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Configure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OS의 종류나 컴파일러 종류 중요 라이브러리 위치 등을 이용을 해서요. Make 파일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Make 명령은요. 이 Make 파일을 인자로 받아서 실제 컴파일을 하는 실행 파일을 만드는 역할 실행 파일뿐만 아니라 필요한 여러가지 파일들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Make Install 명령은 그렇게 생성된 결과 파일을 특정한 타겟 디렉토리로 복사해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1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지만 MySQL 같은 경우에는요. 좀 특별하게 CMake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Make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CMake 리스트 텍스트 텍스트 가 있습니다. c c make list .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요. 이 빌드 스크립트를 참조해서요. 소스 코드 내부의 의존성 까지 검사해서 메이크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서 MySQL의 특징적인 CMake를 이용하는 부분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44번 문제를 또 잠깐 보겠습니다. 44번 문제도 특별하게 해설은 필요한 문제가 아닌데요. 일단 답은 4번이 되고요.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프로브라는 여기 보면 모드 프로브가 있죠. 모드 프로브 같은 명령은요. 적재 가능한 커널 모듈을 리눅스 쿼덜에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드 프로브 컴프 파일이 있죠. 모드 프로브 컴프 파일 이게 모드 프로브 가 사용하는 컴플레이션 파일 즉 설정 파일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P 모드 있죠. DEP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커널 모듈을 로드화하기 위한 의존성 을 검증하는 파일 명령 입니다. 이 정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47번도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 인데요.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냐면요. 프린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프린트는 LPR로 출력할 수도 있고요. 보통 LP로 출력할 수도 있잖아요. LPR 같은 경우에는요. LPR 같은 경우에는 출력 매수를 지정하는 게 마이너스 샵 입니다. 그렇다면 LP일 경우에는 뭘 쓸까요? 마이너스 N 옵션 입니다. 그래서 LPR과 LP가 출력하는 방식이 각각 마이너스 샵 마이너스 N이라는 옵션 값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를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 51번 R-SYS 로그 컴퓨그 설정 파일과 관련돼서 이러한 지문인 경우를 설정하라는 얘긴데요. 역시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이번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메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인포 수준의 로그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메일 관련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메일 점 별표가 하나 먼저 있어야 될 거 고요. 그 다음에 인포 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인포가 아니다 라는 거에서 메일 점 느낌표 느낌표가 들어가서 인포가 아니다 라는 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을 기록하는 거니까 로그 파일 명의 와야겠죠. 그래서 바 밑에 로그에 메일로그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설정 방법은 굉장히 계속 반복해서 출력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니까 우리 도서의 문제 해설 부분이라든지 또는 본문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많습니다. 내용이 따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반복해서 눈으로 익혀가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54번 문제를 볼 텐데요. 5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CAT 명령으로 본다는 거죠. 즉 이 파일 자체를 열어서 그 내용을 본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다른 예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명령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라스트 로그는요. 마지막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기록하고요. 라스트 로그라는 명령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 WTMP 같은 경우에는요. 성공한 로그인 로그아웃 리부팅된 정보를 기록하고요. 라스트 라는 명령으로 확인합니다. 그럼 BTMP는 뭘까요? BTMP는요. 실패한 로그인 정보를 기록하고요. 라스트 B라는 명령으로 확인합니다. 이 부분 또 다르게도 바꿔서 충분히 출제될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문제는 간단하게 볼텐데요. 61번은 일단은 NGINX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웹서버의 특징이 NGINX라는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웹서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가볍게 한번 웹핑에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보겠습니다. HTTP 상태 코드는 HTTP 프로토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파일렛 파운드는요. 파일렛 파운드는 이게 404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기억을 해주시는데요. HTTP 상태 코드는요. 그루핑에서 먼저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100번 때는 조건부 응답을 담고 있고요. 200번 때는 성공일 때입니다. 300번 때는 리디렉트 리디렉션이고요. 즉 요청한 리소스가 현재 웹서버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라는 때에 해당되는 상태 코드가 될 거고요. 400번째 코드는 요청 오류입니다. 즉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가 뭔가 데이터나 자원을 요청할 때 잘못 요청했다는 거죠. 낫파운드도 어떻게 보면 서버에 없는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가 잘못 요청했다고 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500번째 오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서버 오류입니다. 즉 클라이언트 요청은 정상적이었지만 서버가 특정한 이유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에 서버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 나오는 오류라는 거죠. 상태 코드라는 거죠. 이렇게 그루핑을 해서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내용들 역시 오류 코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눈으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기출풀이 혹은 본문에 관련된 내용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는 404 오류 말고요. 하나 더 기억해 볼 만한 오류가 있는데요. 403번 있습니다. 403번 오류 같은 경우에는요. 포비든입니다. 포비든 즉 리소스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거죠. 인가가 실패된 겁니다. 포비든입니다. 이 부분도 그냥 덤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64번 문제를 볼 텐데요. 하나의 IP 주소를 이용해서 여러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설정 파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다른 것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설정 파일인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UserDirConfig은요. UserDir이라는 명칭이 담고 있듯이 사용자들의 개인 홈페이지를 위한 설정 파일이 되는 것이고요. Info라는 이름이 담고 있듯이 아파치 웹서버의 실행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설정 파일이 되겠습니다. NPM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듯이 멀티 프로세싱 모듈 즉 다중처리 모듈을 위한 설정 파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정 파일 이름 자체가 특징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과 69번은요. 문제의 속성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살펴보는데요. NIS와 관련된 명령어 NIS와 관련된 명령어 그렇죠. 이렇게 우리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양한 명령어들 다양한 서비스들 또는 그 서비스들을 사용하거나 연계하기 위한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관련된 설정 값뿐만 아니라 설정 값뿐만 아니라 관련된 명령어와 명령어의 특징과 세부 옵션들을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몰려싸우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각 명령어의 특징과 기본적인 어떤 설정 옵션들은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기출 풀이란에 간단하게 다 해서를 달아놨으니까 또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70번 문제를 볼텐데요. NIS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이 가능한 서비스 조합을 알맞은 것은 물어보는데요. NIS 같은 경우에는요. 텔렛, SSH, Samba를 지원합니다. DN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8번을 볼텐데요. 78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샌드메일 CF 파일 메인 컨피귤레이션 파일이죠. 샌드메일에 여러가지 설정값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실무에서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는게 2번 DJ 옵션이 되겠습니다. DJ 옵션 DJ 옵션은 여기 말한대로요. 특정 도메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겁니다. 특정 도메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79번을 볼텐데요. 79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는 있지만 결국 물어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샌드메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설정 파일을 이용하는데 설정 파일과 샌드메일이 사용하는 내부 데이터 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설정 후 특정한 명령 혹은 특정한 방법으로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 포맷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etc. etc.les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etc.les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메일의 별칭을 지정하는 파일인데요. 샌드메일 bi나 new areasis new areasis 명령을 이용해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생각하는 거 몇 개를 좀 살펴보면 메이커맵 해시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이커맵 해시는 일단 이건 틀린 거죠. 메이커맵 해시의 대표적인 사례는요. 메이커맵 해시의 대표적인 사례는요. 어떤 게 있냐면요. 억세스 파일을 지정할 때 있습니다. 우리 억세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샌드메일의 접근제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파일인데요. 억세스 파일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access.db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메이커맵 해시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80번 문제를 볼 텐데요. 80번 문제 같은 경우 etc의 메일의 샌드메일 cf 즉 메인 컴퓨귤레이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물어보는데요. 80번의 일단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샌드메일 mc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거냐면요. 샌드메일 cf를 편리하게 생성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한 보조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명령이 m4입니다. 그래서 샌드메일 cf 샌드메일 mc m4라는 명령어를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샌드메일과 관련돼서 공부하실 때는요. 설정 파일과 설정 파일 설정 파일과 실제 샌드메일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db 파일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것을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맵핑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매회차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84번을 볼텐데요. 일단 84번의 답은 3번인데요. 체크 존 존 파일의 문법적인 오류를 점검하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네임드 체크 컨피그는 무엇일까요? 네임드 체크 컨피그는요. etc 밑에 네임드 체크 컨피그 설정 파일의 문법적인 오류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89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8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89번 문제의 답은요. 89번 문제의 답은 도코인데요. 이 도코라는 용어를 살펴보기 위해서 89번 문제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도코는요.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거나 게스트 운영 체제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요. 서버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만 이미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프로세스처럼 프로세스처럼 동작시키는 경량화된 가상화 방식입니다. 거의 매 회차 도코는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퍼바이저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틀린 것은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물어보게 되었네요.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코라는 용어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94번 문제 보겠습니다. 9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답은 94번의 답은 2번인데요. vnc 서버의 설정 파일이 etc 밑에 sysconfig 밑에 vnc 서벌스라는 것이라는 것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해상도를 설정할 때는요. 마이너스 지오메토리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테이블스의 정책을 파일로 지정하는 명령으로 알맞은 것은 답은 3번이고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정된 파일을 읽어드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 IP 테이블스 마이너스 리스토어 하신 다음에 저장한 아이고 잠시만요. 저장한 파일명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리눅스 마스터 시험 문제는 실기도 포함을 해서 센터OS 같은 경우 6.9 버전을 기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필드에서는 벌써 7점대 8점대 버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명령어들이 6.9대에 지원됐던 명령이나 방식들이 지원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옵션으로 변경돼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실 때는 이런 명령어들이 안 먹거나 다르게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상위 버전의 센터OS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검색을 이용해서 적당한 명령어를 찾아서 신문에서는 함께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험이니까 시험에 준해서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